기간 합산 앨범 랭킹율이 빌보드 200에서 11위를 차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. 눈무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앤 라이프는 올해 AAA에서 눌떼 수 없는 무대를 예고해서 시상식을 향한 팬들의 관심을 보조시키고 있습니다. 자 인사하겠습니다. 네 가운데 기자님들 팬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. 손은 늘어서 시그레처 포즈라든지 다양한 포즈로 좋습니다.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감사합니다. 자 왼쪽 갑니다. 네 왼쪽으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. 좋습니다.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한 번 더 팬들을 만나겠습니다. 조심히 네 매력적인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 앤 라이프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. 자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미소로 또 매력을 발산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 네 맞춰도 좋고 아니어도 더 좋고 네 좋습니다. 오른쪽입니다. 하트가 더욱더 정렬적으로 다가오는 앤 라이프는 왼쪽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20년 11월 30일에 데뷔일로부터 366일째를 맡고 있습니다. 만 1년이 갓 지난 그룹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성장세 앤 라이프의 무대였습니다. 인사하고 퇴장하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왼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. 자 앤 라이프의 멋진 모습을 시상식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